1400년의 불교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산업수도 울산 불교계가 2020년 경자는 새해를 화합과 혁신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제문화힐링종합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1400여 년 전 불교 중홍을 위해 신라 자장율사가 울산 태아사를 창간했듯 2020년 경자년은 울산 불교계에 있어 화합과 혁신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고정된 관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생각은 울산의 국제문화힐링종합센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과 함께, 불자와 함께 공유하는 현재 계획 단계인 가칭 국제문화힐링종합센터는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설립된 태아문화진흥원도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태아문화진흥원은 울산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인들의 화합 발전을 위한 법인으로 전통문화예술보존과 인재양성, 학술연구,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종월대보름 합동방생법회와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등 불교계 연중행사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불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울산을 불국성지를 만드는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밖에 간월사지 복원 등 지역 불교계 숙원사업도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금년에는 지나가버린 것에서 묶이지 말고 자유스러운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갑시다. 마음에 묶였던 모든 관념, 집착 이런 것을 좀 풀어내고 즐거운 마음, 희망찬 마음,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울산 불교계는 오는 9일 신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희망찬 경자년 한 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